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와연 공개 매수 가격을 주당 66만원 선에서 주당 75만원 선으로 인상했습니다. 공개 매수를 시작한 뒤 주가가 공개 매수 가격보다 높아진 영향입니다. 인상된 고려와연 공개 매수 가격은 75만원은 상장 이래 역대 최고가 67만 2천원보다도 11.6% 높은 수준입니다. 영풍 정밀의 공개 매수 가격도 주당 2만원에서 주당 2만 5천원으로 25%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풍 정밀의 경우 공개 매수 대상 주식에 대한 최소 조건 없이 최대 684만 801주 범위 내에서 영풍 정밀 공개 매수에 응모한 주식 전량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앞서 MBK 측은 이달 공개 매수를 공식화하고 고려와연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고려와연 지배 구조와 기업 가치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